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가축 58만 마리가 이번 집중호우로 폐사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도 상처를 남긴 수해 현장을 조현진 기자가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도로 밑으로 흐르는 미호강. 범람한 뒤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공평 지하차도는 진흙 더미가 잔뜩 쌓였던 어제와 달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변은 여전히 흙밭입니다. 미호강 인근엔 물이 넘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8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산허리 한 부분이 그대로 쓸려나간 모습입니다. 온갖 산림살이도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과 진흙이 뒤범벅인 상태입니다. 집중포구가 쏟아진 충남 논산천. 제방을 뚫은 하천물이 옆 논밭까지 삼켰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우가 내리기 전 제방을 사이에 두고 하천과 논이 가지런히 정리됐었지만 지금은 푸른 논까지 물이 흘러들어간 모습입니다. 제방 붕괴 우려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전북 익산. 물이 가득 차 있는 논에는 비닐하우스 지붕만 보입니다. 사이사이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고 집 마당까지도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폭우가 밀려들어오면서 이 일대는 마치 하나의 큰 강으로 변했습니다. 전국 물 난리로 인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면서 가축 약 5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피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피해 복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